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여러분의 유튜버 하루입니다 방탄소년단이 6월 15일과 6월 16일에 한국 부산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방탄소년단 팬으로 이번 한국에서의 콘서트가 반갑고 너무 기대됩니다 매집샵 1호라는 제목으로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6월 15일 저녁 7시와 6월 16일 저녁 7시에 콘서트를 합니다 티켓 애매는 인터파크라는 사이트에서 애매하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연장 근처에서 별도의 플레이존이 마련되어 시간별로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스탬프를 모아서 패스포드를 완성하면 리워드 수령처에서 스탬프 개수에 따라 소정의 선물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정말 아미들에게는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 김해국제공항과 부산역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콘서트장인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을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하신 분들은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김해국제공항에서 출국하여서 출국 후 도로를 건너서 부산 김해공항역으로 들어가셔서 가야방명으로 가는 전철을 타시면 됩니다 3개의 역 정도 이동하며 8분 정도 소요됩니다 3개의 역을 도착한 후 3호선 대저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환승을 하여서 수영방면으로 10개의 역을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영방면으로 10개의 역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종합운동장역에 하차하셔 9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종합운동장역에 하차해서 9번 출구로 나오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나오자마자 바로 정면에 버스 승강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 번호 17번을 타시고 2개의 정류장만 이동하시면 도착하게 됩니다 2개의 정거장에 도착하면 이곳에 내리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옆에는 주차장이 보이고요 정면에는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이 보이네요 이곳에서 걸어서 따라가시다 보시면 다리 밑을 지나서 이곳으로 쭉 직진하여 가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쭉 좀 더 직진해서 5번이라고 써있는 곳까지 도착하시면 곳에서 왼쪽으로 130미터만 가시게 되면 보조경기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부산에 기차를 타고 도착하신 분들은 부산역에 도착하실 것입니다 부산역에 도착하셔서 출구를 나와 도로로 나오게 되면 버스 정류장을 하나 보시게 될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뒷편으로 부산역이 보이고 이곳에서 81번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서 21개의 정류장을 이동하시는데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 방법은 버스로 한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환승을 하지 않고도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21개의 정류장을 지나서 도착하면 이곳에서 내리게 되실 것인데요 이곳에서 경기장이 보이는 쪽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경기장이 가까워질 때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다가 3거리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시면 보조경기장 입구가 나오게 됩니다 3거리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시면 보조경기장이 나오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시게 되면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 내리시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가게 됩니다 부산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리신 후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나오시면 이런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도포역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 방면 지하철을 타시면 됩니다 9개의 역을 이동하게 되며 소요시간은 17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동네역에서 하차를 하시면 됩니다 동네역에서 하차를 하신 후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2번 출구로 나와서 오른쪽 길로 30미터 가량 이동하시면 됩니다 보이시는 곳에서 버스를 승차하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17번 버스를 승차하셔서 14개의 정류장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쭉 버스를 타고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정류장에서 하차를 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하차를 하셔서 바로 오른쪽 도로를 따라서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3번까지 동무 왼쪽으로 100미터 정도 가시면 보조경기장에 도착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매직샵 2호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유튜버 하류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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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